우리 골프복이에요? 어, 골프복이야, 이거. 멋있다. 야, 멋있다. 사운딩 한번 하러 가야 되겠는데. 어디 있었습니까? 세찬이 잘 친다며. 아니요. 그늘집입니다, 그늘집. 아, 그늘집이구나. 아니, 근데 그늘이 없어. 해가 들어오네. 형이 아저씨가. 야, 이런 거 골프백 하나 딱 들고다녀야지, 이렇게. 아이고, 세면백을 들고 왔어요. 세면백이 아니라. 아니, 모그탄가요? 뭐예요? 야, 골프 안 쳐요? 클러치백 아니야, 클러치백. 형 그리고 뭐죠? 찢어지고 그러면 새 거 사요. 겉돼서 그렇게. 야, 이거 등산복 아니야? 이 형은 뭐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장갑이 뭐예요? 장갑이 왜 그래? 아니, 뭐 이렇게 하라고. 위에 붙이야? 아니야, 이 장갑. 형, 형. 멋있어. 이렇게 나와? 아니, 이거 뭐야. 캥거루예요, 막. 캥거루. 캥거루예요? 야, 골프 치다 보면 늘 것들이 많아. 약하다, 약해. 약하긴 뭐. 티칭 프로 아니에요, 티칭 프로. 티칭 프로. 나 이 아저씨 봤는데? 티칭 프로. 티칭. 이 아저씨 봤는데? 티칭 프로 봤죠?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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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약간 그. 아, 네. 아, 진짜 형. 형, 골프에 치지 마라.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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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안 어울린다. 형, 무슨 캥거루야? 아니, 캥거루냐고. 왜 그래? 이게 포인트야. 이게 뭐야? 이게 방석이야? 야. 아니, 이게 뭐야? 기저귀, 기저귀. 기저귀. 기저귀예요. 급할 때 쓰는 거라고요, 급할 때 쓰는 거라고요. 이게. 옷이 밋밋해지잖아. 가자, 가자. 우리 저 오늘 여자 멤버들 안 나오는데 너무 신난 거 아니야, 우리? 너무 신난 거 아니야? 진짜. 그게 너무. 야, 그래. 너희들이 재밌게 논나면 안 기분 좋겠다. 아니, 형이 너무 좋아하잖아, 즐거워. 좋아하잖아. 같이 놀아주잖아. 누가 이렇게 놀아줘? 형하고. 체중이 옮겨져야 돼, 체중이. 이렇게 딱 해서 봐봐. 못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 이렇게 간단 말이야. 형이 그렇게 가던데?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와서 몸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형, 누굴 보는 거예요, 자꾸. 보여요? 뭐가? 여기서 이렇게 탁!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 아, 형은 쳐본 적이 없어요? 나 1대에 나가본 적이 없어. 아니, 골프 채는 잡아봤어요? 잡아봤지. 아, 그래? 처음은 봤어? 그 둘은. 둘은 전형적인. 전형적인 그, 저기 우리 불량패드. 싸움 잘하는 불량패드. 약간 지혁 권달 느낌 나. 그 형의 그 똘만인 것 같아. 박수, 형님. 야, 앉아라. 야, 오늘 날 좀 드렸어요, 형님. 야, 앉아, 앉아. 야, 야. 전형적이다, 전형적이야. 야, 오늘 날씨가. 아우, 뭐. 아니, 근데 오늘. 뭐야. 아니, 이게 오늘 공유롭게. 아, 인도 없구나. 소민이는. 계속 기다렸네. 다리. 이게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태어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지효는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네, 못 맞아가지고. 양약 알러지가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평소에도 양약을 잘 못 먹잖아요 그냥 알아눕는 스타일이잖아 그냥 완전히 그냥 항생제도 못 쓰고 그러잖아 평소에 그래서 내일모레 수요일날 그게 이제 피셰 검사 흔석 나오면 해제죠 해제죠 아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지호는 격리가 너무 잘 맞대요 나도 나도 너 괜찮냐 전화했더니 그냥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대지 왜 평소에도 그러고 사니까 아니 진짜 지호는 너무 지금 지호가 하루에 한 번씩 나왔대 전화 아 진짜? 전화 와요? 아 그래요? 걔가 많이 달라졌네 아 지호가 많이 달라졌어요 소민이는 뭐 지금 아침저녁으로 지금 전화하고 아 소민이 맞아 맞아 지호는 너 지금 뭐하고 있어 그래서 뚝배기 불고기 만들고 있지요 진짜 누가 누가? 지호 지호 정말 진짜 신나서 걔가 대화에 음을 넣어 음을 넣었어 음을 넣어? 뚝배기 불고기 만들고 있지요 야 근데 음성 지호는 살짝 된다 어 어 아니 우리끼리 이렇게 녹회하는 게 좀 약간 어색해 우상하네 어색해 어색하지 네 좀 어색하네 이쯤이면 이제 저기 소민이가 몇 마디 거두를 해야지 옷 입어서 여기 왔다 옷 얘기해야지 지호가 오프렛 때 말이 없어도 존재감이 엄청나네 그럼 그럼 소민이 벌써 빈 스윙함 열 번 했을 거야 됐지 일만하게 또 어 맞춰줬을텐데 자 오늘 이곳과 어울리는 한 분의 초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야 오시나 보다 자 게스트분 나와주세요 야 뭐 세이야? 국진이 형 나오는 거 아니야 국진이 형 야 뭐 세이야? 아 국진이 형 한번 나왔습니다 누구야? 아 국진이 형 한번 나왔습니다 누구야? 아이고 아 국진이 형 한번 나왔습니다 누구야? 아이고 아이고 박 감독님 박세리 선수가 LPGA 투어 개막전에서 우승했습니다 4라운드 합계 11 언더파이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이른바 엄마 리더십으로 후배들을 이끈 박세리 감독은 기쁨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린 주변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박세리의 강한 승부 근성과 박세리 선수가 골프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박세리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 잘 위해서 여자아픈 우승자 박세리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의 박세리가 있기까지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이 박 감독님 어? 종국이야! 아 종국이야! 아니 종국아? 아 종국이야! 아니 종국이 음악 한 단자로 따라해 진짜 닮았다 음악 한 단자로 따라해 주세요 오세요 아 왜 또 같이 앉아요 앉아 같이 앉아 대가 꼬만이야 앉아 아 미용실이 다 같이 종국이 이거 아 진짜 닮았다 아 미리 얘기하죠 맞춰 입고 올걸 나도 쫓게 입을걸 야 맞춰 입었네 이 정도면 안녕하세요 저번에 전화 통화 한번 하셨죠? 네네네 언제요? 언제요? 그때 한번 했어요 왜 친한 척 해요 왜 전화 통화 했었잖아 아니 누가 했는데 참 나도 그런 거 같아 석진이 형이랑? 아 네가 세리머니 클럽에서 전화했었잖아 그래 그거 됐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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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왜왜왜 녹화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어야 하는데 왜 저기 전화 얘기해가지고 아니 전화 통화했다고 덜그럭거리게 만들어 반가웠어요 아 네네 앉으시죠 네 진짜 식당 온 것처럼 해요 석진이 약간 삐치신 것 같은데 식당 온 것처럼 진행을 그 정도로 반가운 척 안 줬다 왜 삐져요 의자가 아니라 안 삐졌습니다 아니 삐져요 얘네들이 잘 자꾸 그렇게 부르는 아니 우리 저 우리 세리박 감독님은 네 아 이거 진짜 전설이지 제가 예전에 해피투게더 때 뵙고 한 번 나왔었어요 옛날에? 예전에 나왔죠 예전에 아주 오래 했구나 아주 오래 했구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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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반 노래방 때 나오셨으니까 아 진짜? 맞아 야 진짜 옛날에 아 나랑 진짜 진짜 비슷하게 생겼을 때 아니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투샷 버니가 진짜 닮긴 닮았다 완전 완전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좀 지겹죠 아니 제가 원래 그 러닝맨 섭외 관련해서 한 번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그때 컨셉이 뭐 닮은 거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왜 안 나왔어 이 정도로 닮았으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렇고 뭐 때문에 했더니 김종국하고 닮은 걸로 해서 출연을 얘기해서 됐다고 해라 됐다고 해라 대놓고 진짜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기억으로는 케이윌 형이 나왔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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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구나 그때 그때 그래서 러닝맨하고 거리가 좀 멀었죠 멀게 생각을 하고 그랬다가 제 조카가 러닝맨을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조카를 보고 항상 러닝맨을 켜 놓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러닝맨을 좋아하는가 보다는 알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이모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가족이 나오니까 그리고 저 미리 얘기하는데 저 초면에 말 놓고 그러면 그 뜻이라고 하시거든요? 말 놓지 마요 오늘 말 놓는 거는 이상할까요? 나 말 놓고 싶은데 말 놓게 하면 안 돼요 감독님 말 놓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느낌이 어떤 거 한번 보실래요? 네 느낌이 어떤 거 그냥 그냥 한번 해볼게 하지마 세리야 밥 먹었어? 석진아 밥 먹었어? 석진아 밥 먹었어? 좋아하시잖아 왜 좋아해 아니야 느낌을 보라는 거잖아 편하게 해 아 뭐예요 아 진짜 왜 그래요 안 말 하지마 말 놓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오늘 저기 경호팀이 같이 오셨죠?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경호팀이 같이 오셨죠? 아니 좋아하시잖아 형이 멱살 한 번 잡혀 봐야 돼 여기 멱살 한 번 잡혀서 아 자 오늘은 친근한 리치 언니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팀 감독 박세리 씨와 함께하는 세리와 버디버디 레이스입니다 세리와 버디버디요? 버디버디 자 박세리 씨는 오늘 하루 예능 감독으로 오합지조 런닝맨 5명을 진도 지휘하며 미션 18호를 돌아야 합니다 이야 18호 그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현재 런닝맨 멤버 5명은 전원 벌칙 대상자로 멤버 5명은 전원 벌칙 대상자로 최종에서 벌칙 면제권을 구매해야만 벌칙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벌칙 면제권을 구매하기 위한 상금은 각 미션마다 6명의 한 팀인데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 상금을 드릴 거고 그 상금으로 벌칙 면제권과 우승 상품까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모든 상금은 세리 감독님에게 지급이 되며 감독님은 작전 지시부터 상금 분배까지 모두 본인의 판단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못하잖아 안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못하잖아 오늘 나한테 게임 못하잖아 아예 안 준다고 보시면 돼요 세리 누나는 아예 안 줄 거야 미리 이런 얘기 들여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 안 듣는 애들하고 지금 하다가 저희처럼 감독님 말이 딱... 한번 보세요 저 깐죽이 한번 오면 화가 잔뜩 날 거야 아마 얘 때문에 열받을 거예요 맞아 맞아 하루 종일 얘 때문에 열받을 거예요 승질 많이 날 텐데 감독님 제가 딱 그랬는데 감독님 말 잘 듣거든요 얼굴 잘 치는 몸인데 보세요 자 먼저 박세리 감독님에게는 기본 자금 10만 원과 충품 메뉴펀드 드릴 건데요 아 그래요 이것도 본인 자유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자 그 안에는 보시면 물음표는 엔딩에 공개되고요 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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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 공개되고 굿볼 고통심 히든 메뉴는 나중에 20만 원 누군가 내시면 공개됩니다 히든 메뉴? 히든 메뉴 20만 원 제출 수 내 얼굴로 돼 있네 돈이 감독님 이거 나중에 저기 갖다 주세요 조카 좋아하겠다 좋아해요 아 이거 진짜 괜찮네요 맞아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하죠 어디 쓰면 절대 안 되다고 얘기했어요 감독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기 장기한 거 좋아하시네 아기 장기한 거 좋아하시네 아기 장기한 거 좋아하시네 런닝맨 복권도 몇 장씩 챙겨주세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